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민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현대바이오 주가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클래스 공식 리딩방에 대해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톡만 할 줄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100% 무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실시간 추천주 속보 아카데미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주 당연히 나가구요 또한 어느 정도의 시황 우리가 어떻게 시장의 흐름이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전망해 볼 수 있으며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주식시장에 참여함에 있어서의 방향성까지도 한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있는 장세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의 금액을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계시는 금액 중에 몇 프로를 가지고 하는게 정말 정답일까 그쵸 물론 100% 정답은 없습니다 어떠한 비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본인의 마음이지만 자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손실을 났을 때 어느정도의 다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금액 자본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영향으로 매매를 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소량으로 조금 조금씩 연습해 보는 방법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주 같은 경우에 보시면 매수가 손절과 비중 당연히 나가구요 재무실적 모멘텀 수급 성장성을 점수로 매겨서 총점을 나열해서 별 5개 중에 별 몇 개의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결론적으로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눈팅하셔도 되고 그냥 마음에 안드시면 보다가 아 뭐야 시시하네 하고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어떤 무료방에 가보면 하루에 5개 주고 하루에 10개 주고 하는 방 있잖아요 저는 그러진 않습니다 하루에 1개 아니면 이틀에 1개 이렇게 줍니다 왜냐 저는 신중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뭐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10개 뿌리고 5개 뿌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 맞으면 하나 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 가잖아요 그거 하나 계속 밉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는 하나 드리고 이 하나 계속 가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100%는 아니겠죠 왜냐 그 외적인 영향 시장의 흐름 미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급적인 부분 생각을 해야겠지만 모멘텀 앞으로의 성장성 수급 재무적으로 봤을 때 이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건질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참여 문의는 아래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주말인 지금 현재도 바로 가능하니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바이오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현대바이오 움직임을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어쨌든 20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의 19년도부터 지속적인 정말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비롯해서 20년 12월부터는 엄청나게 올라서버립니다 이렇게 이동평류선이 얽혀있다가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얽혀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확 들어버리네요 그러면서 정배열 이야 정말 정배열 지금 또 보세요 이런 모습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지금 이제 완벽한 정배열이다 근데 여기서 오일선의 푹이 조금 더 높아진다 이까지 캔들이 와준다 라고요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쁜 그림이 나와주겠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기대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많은 분들이 현대바이오 지금 들어가도 늦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정답이 없는 게 지금 늦었다 안 늦었다 는 본인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저는 어느정도의 여부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볼 수 있고 어느정도의 조언은 해드릴 수 있고 하지만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하세요 여기서 매도하세요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느정도의 비중 알려드리고 추천과 뭐 매수가 손재가는 알려드리지만 지금 당장 지금 당까지 사세요 지금 비싸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라니깐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클릭하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매도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그냥 말씀을 드리냐면은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만약에 하방으로 가격적인 부분에서 반납을 한다 5일선이 21선, 61선 차례대로 데드크로스를 한다 했을 때 첫 번째로 2만 5천원 라인 그렇죠 2만 5천원 라인을 3만원 라인 2만 5천원 라인을 이탈해주냐가 한번 바라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는 뭐 그런 우려감보다는 우리가 기사로도 봤고 모멘텀적인 부분이 충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이 라인 부근에서의 박스꾼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단계다 그리고 지금 한 5거래일 연속 5일선 위에서 계속 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5거래일 6거래일 연속 그러니까 흐름이 그냥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흐름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만 6천 3백원까지 터치해주고 내려왔다라는 것은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이 터치해준 부분을 다시 한번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현저히 남아있다 왜냐? 거래량 터져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 들어왔는데 나가는 거 있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들어왔던 매몰대가 지금 다 여기에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서 거래량이 더 실려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5만 5천원은 이 저항 라인을 다시 한번 뚫어주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최근 꼬리를 윗꼬리를 만들어주면서 계속해서 내려와 주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까지 확인했을 때는 아직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 그렇다면 기사를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현대바이오 영상에서 이 기사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월 26일 날 나왔던 먹는 코로나 약 동물실험 성공 강세 어쩌면은 지금 이 치료제가 정말 코로나 시대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그냥 이거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겁니다 동물실험에서 투여량 실험군의 모든 개체에서 혈액 1mL 코로나 바이러스가 0개 확인됐고 약물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만개 12,000개 그렇죠 이거만 여러분도 확인하세요 0개 만개 제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0개 정말 소멸됐다 그렇죠 소멸됐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나와있는 치료제 뭐 임상 과정에 있는 뭐 치료제나 지금 나와있는 치료제에서 회복기간을 단축하는 치료제는 존재하지만 소멸되는 치료제는 아직까지는 뭐 기사화되고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지금 현재 시장에 지금 현재 세계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정말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고성장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기대감이 지금 차트에 녹아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랬을 때 매출적인 부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300억 원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연간 평균적으로 이게 300억 원이 3천억 원 3조 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동물 실험이지만 결론적으로 인체에 우리가 써 봤을 때 확진자에게 투여해 봤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하루빨리 결과치로 내준다라면은 긴급 승인을 비롯해서 더욱더 빨리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뭐 데이터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충족시키려면은 어느 정도의 다양한 연령대로서의 시험을 해야겠죠 근데 결코 결코 일단 동물 실험에서 연계가 나왔다라는 것은 연계가 나왔다라는 것은 기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는 뭐 매출 영업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까지도 바라보면서 현대바이오 한번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지금 현재 기사로서만 봤을 때는 흐름으로서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 종료에 앞서서 주클래스 공식 리딩방 여러분 100% 무료 서비스 한번 더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바이오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